영상의 모든 정보는 업로드일 기준입니다. 추후 스폰 영향, 혹은 선수가 장비를 바꿀 수 있으므로 모든 정보가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세요. 이번 소개해드릴 팀은 3강 타이팀 MVP입니다. 싸이온 모범기사 ADD 강건모 선수의 키보드는 스틸 시리즈사의 6Gv2, 마우스는 스틸 시리즈사의 라이벌 300입니다. 암흐무에 후예, 욘두 김규석 선수의 키보드는 스카이 디지털사의 R3, 마우스는 로지텍사의 G903입니다. 이한센세, 안준형 선수의 키보드는 제닉사의 M10 TFL, 마우스는 로지텍사의 G302입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마하 오현식 선수의 키보드는 커세어사의 스트레이프, 마우스는 로지텍사의 G302입니다. 다이어트 성공으로 정말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제가 나오는게 된다면 카운터펀치를 한번 크게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유학파 조종사, 파일럿 나우형 선수의 키보드는 로지텍사의 G 프로, 마우스는 미오닉스사의 캐스터입니다. MVP의 엄마, 맥스, 정종빈 선수의 키보드는 토프레사의 리얼포스104, 마우스는 레이저사의 만바 토너먼트입니다. 모티브, 조세희 선수의 키보드는 콕스사의 CK700, 마우스는 레이저사의 데스에더 크로마입니다. 크로마입니다. 엘리트 아니고, 크로마입니다. 네, 이렇게 저력있는 한타의 팀, MVP 선수들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현재 MVP의 스폰이 아스트로사이기 때문에 헤드셋은 통일되어 있어도 키보드와 마우스는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MVP, 이번 승강전에서 살아남아 다시 LCK 무대에서 안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팀 장비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신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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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